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맵스 팝콘 촬영장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는 던트 그루브가 주된 단세사리인 것 같은데 저는 파란색, 흰색은 빨간색인데요 청푸드 홍보노 지켜봐주세요 처음 입어보는 느낌의 옷인데 블루브를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다닐 때 말고는 껴볼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블루브도 오랜만에 껴보고 다양하게도 재밌는 화보가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맵스 다음 착장에서 만나겠습니다 두번째 착인데 두번째 착인데 두번째 착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서 좋고 기대가 되네요 파블라스? 총이 뜬 것 같아요 멋있게 한번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있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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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잘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너무 귀여울 줄 알았는데 되게 멋있고 담백하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합니다 개인적으로 탑3 안에 드는 화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박한 그런 자세와 옷들 그리고 또 느낌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맵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미세먼지를 확인했는데 좋음이더라고요 내 기분도 좋음 야외 촬영할 수 있게 하늘이 도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라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체인지 안녕, 저는 끝났어요 오프라이브를 가겠습니다 저희 맵스 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 other eyes 저도 한세랑 제가 패션위크에 이어서 이렇게 화보 찍었으니까요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촬영이 됐었고 그리고 너무 예뻐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엘리스도 많이 사랑해줄 거죠? 그러면 저희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완성 감사합니다.